모른다니? 아 우리 뼈님.. 우리 뼈님이.. 동성님이세요? 습.. 습.. 습 하면서 처음 들었다 적군의 파괴 공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 기필코 저지하십시오. 어우 2층 빽. 빽 깠어. 중자에 뼈 하나 깔게. 주관아 나온다. 주관아. 주관아. 아 나 빽 먹었다. 아 2층. 아 이거 아깝다. 2층 많이 깔. 아 나 이거.. 아 이거 안 죽었네. 루피? 아하하하 싫어. 젠장. 형 짱 하나 개피야. 형 짱 개피. 짱 사라는 거 조심. 가봐 가봐. 개피야 개피. 2층 스나이 쿤을 뱉. 아직 2층 스나. 뛰어야 돼 뛰어야 돼. 큰사라로 갔겠다. 뛰어야 돼. 하나를 큰사라로. 아직 2층 스나. 보스 장군이 죽인다고. 뛰는 2층 뛰는다고. 아 이거 까비. 형과 아군이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. 어 박은해로 보네. 1층. 2층. 2층. 3층. 잡았어 빗밥 야 빗밥 와 나 빗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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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에 넣어 빗밥 각박 클라 클라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무슨 보습 저거 나온거 아니야? 저거 나온거 같은데? 그치? 짧게 오 림제이 개피 나이스 나도 삥 나도 삥 펫핑 까줄게 펫핑 하나 펫핑 두개 펫핑 깔다 빗밥 퍼 하나 까놨어 없어 아 빗밥 하나 컷 각밥 퍼 하나 까줄게 각밥 퍼 하나 클라 보는 중 각밥 없고 야 클라 적배 많다 나 뺄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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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확인 적배 뽀나이퍼 개피고 클라 하나 온다 적배 4시래 클라 하나 온다 뽀나이퍼도 개피야 돌 이것도 개피 개피 원아 랄cious 와나 죽났다 나 이거 죽겠다 이거 어 류충 잡았다 단층 안찍혀 와나 이싱 조심해 클라온다 단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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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 와나 크나 더있다 클라 하나 클라있다 클라 각박인가? 클라클라 클라 둘 클라 하나 없어 이 사람 짝턴이야 짝턴 짝턴 오 놀랄다 어씨 어씨 왔어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이게 템이 템이 뭐였냐 쑤 쑤 나왔다 이 펑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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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짝이다 이거 짝이다 짝이다 형 살포 깔게요 살포 하나 형 짝빙 까지 마요 짝 짝 짝 짝 짝 짝 짝 났어 짝 백업 지린다 적배 적배 삥두개 적배 오른쪽에 삥두개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나 이제 다이렉크 됐어 흥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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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 흥돌 온다 큰 빙 큰아 개피 각발 빙 하나 큰 쪽 있어 큰은 많아요 각발 빙 두개 흥돌이 각박 빙 빙 까지 알았어요 쟤레 빙 뭐다 빙 먹었어 빙 먹었어 얘들 뭐다 야 흥빙 왔다 흥빙 흥빙 각박 하나 각박 하나 큰 2층 나이스 나이스 백배 차 백배 차 나이스 와 여기도 있어 봉울 봉울 죽 났다 죽 났고 컷 나 삥 아 나 삥이 안풀린다 작 조심 작 났다 작차 스나 자굴배 쪽 하나 자굴배 하나 자굴배 하나 맞고 자굴배 1 저 스나 잡았어 스나 잡았어 내려가서 오른쪽 같은데 3점 이거 나오죠 팩 니까 맞습니다 10년 전에는 10년 전에는 작게 작소리 자위가 어디지? 작게 박스 아 까비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작게 박스는 안되는데 작게 그니까 작위는 뭐야 작위 처음 들어보는 작위 신조오네 신조오네 주ieran 패스 정해진 정해진 정해적 정해적 잘못된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. 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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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컷 작게 작게 컷 언덕 있다 짝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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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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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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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픽 없다 언덕 올라왔다 야 와나 올라왔어 올라왔어 나이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야 자 깨자 응 깨 먹었어 쳐 응 확인 가요 죽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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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어온? 아 와나 수월했고 내가 확인을 못했다 와 100% 했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패스 패스 바로 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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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가나 중적 배 엄막아 중적 포가나 나 언덕에 삐가나 위치에 삐가나 나 나간다 오케이 나 나갈게 언덕 언덕 있어 가나 빵꺼 빵꺼 잡았지 우물 아 나 큰일 났다 중간다 아이고 아 뭐야 큰일 치고 뭐 아니 야 중둑 큰 쪽 큰 쪽 어 단층 둘 단층 둘 와 아깝다 아니 우리 팬 바로 그냥 각박 쪽에 있는데 큰일 치고 타네 뭐야 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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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컷 타네 última 어 빌 이기 안 죽어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이거 적빙 한번 까볼래? 예 까볼께요 브로니 안녕하세요 그 말은 나는 적빼빙을 치고 아 적빼빙을 치고 아필 됐네 패스 자 적빙 하나 다 피 먹었다 저거 다 먹었어 이거라 먹어라 이씨 선물이다 왔다 적빼 또있어 적빼 또있어 저거 뺏어놔있을거 2층에 야 이거 짜킹에 피 짜킹에 피 아 저거 미연성이 너무 많아 이 사람들 뒤측에서 오일이 오네 어? 다음판 8대5요? 어 저거 혹시 YUR? 아니 그거 창선님이 미션 주신거야 와나 뭐라고? 그거 대신 온거야 그 창선님이 미션 주신거야 8대5 8대5 미션 8대5 미션 8대5 까스네 패스 패스 자 짝핀 까줄께요 내가 짝핀 까줄께요 지하 가볼래요? 자 와이는거 조심 와이는거 조심 짝핀 까여놔 삐가나 삥두께 까세요 한적에 삥두께 한적에 삥두께 적빼네 대단 대단 오씨 오씨 나다 15씨 나이스 나이스 아군이